안녕하세요. 이누신당입니다. 상반기 개띠 통합우세 29세 나갑니다. 9세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아요. 다 월과 생일이 따라 틀리니까요. 다 재미있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세 오히려 사물생 분들은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기가 9세는 풀어지는 해운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거나 또한 결혼 운이 들어있어요. 또 여기서 16일생하고 21일생은 좋아요. 축하받을 일이 생깁니다. 5월생 분은 이민년에는 잘 돼요. 오히려 점점 풀어지는 시기예요. 이직 문제로 현재 고민하시고 계신다면 상반기에는 이직할 곳이 딱 정해집니다. 또 9월생하고 11월생이 아홉수라는 걸 톡톡이 견딘다 하는데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인간하고 마찰에도 좀 자주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금전도 힘들어지고 하는 일이 조금 막히는 시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 취업이나 아니면 금전, 이게 모두 좀 답답하다고 하는 상반기예요. 그 답답한 시기가 오래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41세분 조상의 울떠가 들어와요. 꽃이 피는 시기가 이민연 4월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힘들고 지친 일들이 이민연에 풀어지고 사업이나 직장문이 열리고요. 여기서 4월, 5월, 9월생 잦은 차 사고수나 다친 일이 종종 있었어요. 또 몸이 아프신 분들 하지만 이민연 상반기에는 몸도 회복이 되고 아프신 분들은 건강해지고 또 잦은 사고율이 높았고 있었던 분들은 그런 사고율이 없어져요. 일이 풀려서 운떼가 들어와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또 시비다툼도 있었던 분들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아져요. 여기서 65세분 인간관계로 말하자면 남편 또는 부인 이별했던 상처가 있으신 분은 오히려 지금이 편안하십니다. 인간의 고력이 조금 많으셨어요. 이분들은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시고 자손으로도 그동안에 힘드셨다 하시면 자손도 오히려 잘 되는 시기예요. 상반기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슬슬 풀어져서 잘 돼요. 자손에 인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손으로 인해서 안 된다 하시잖아요. 내가 뭐 암이나 그거 생기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허리 수술은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호신당의 개띠 상반기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